미용실 가서 사전 조사를 좀 해보자고 맞아, 우리가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 여기를 봐도 검은색 저기를 봐도 검은색인 태국 사람들의 머리색 불안한 마음에 시장 조사를 나온 태국 특팀 태국 사람들 염색을 확인할까? 목 길어였나?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다 헤어커트 아, 헤어커트? 아, 진짜로 가깝네 어, 여기 앉으면 되겠다 헤어엤트 마사지네, 여기 안녕하세요 아, 여기 앉으래, 앉으래 아, 머리카락, 머리카락 바로? 샴푸 샴푸? 샴푸 샴푸 갑자기 샴푸 잠시만요 그게 땀나서 일단 확인하는데 갑자기 샴푸? 갑자기 샴푸? 갑자기? 샴푸? 죄송스러우니까. 아무튼 우리는 선생님 끝나시면 염색에 대해서 좀... 여기 분들은 염색을 어떻게 하시나 뭐... 근데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만 봐도 다 검은 머리야. 엄청 까매. 왜 머리를 왜 까무게 해주신 거지, 갑자기? 머리 까무니까 멋있다. 머리 까무니까 멋있다. 시원해 보인다, 근데. 나를 갑자기 감고 싶다. 응, 정말 시원해. 너무 귀엽네. 스타일링, 스타일링. 네, 스타일링. 네, 네. 스타일링. 하프 앤 하프. 스타일링, 하프 앤 하프. 5대5 가름말로 해달라고 했어, 지금. 아, 오케이. 야, 오! 오오오오. 오늘 너무 많이 넘긴 것 같은데. 오늘 너무 많이 넘긴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아니 여기 손님들이 좀 염색을 많이 하는지 궁금해요. 태국 사람들은 다 검은 마리만 있는데 잘 못 봤다고. 왜? 낮은 시장성에 불안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떨어질 대로 떨어진 태국 특팀의 사기. 아, 큰일 났다. 진짜 좀 멘붕이 왔어요. 이거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지? 아,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어, 큰일 났다. 어, 큰일 났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연 특팀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이제 마지막이다. 여기서 이기는 팀이 이긴다고 했을 때 아침에 비장하더라고요. 완판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까지 해본 건 처음이에요. 진짜 힘들겠지만 그래도 해볼 만하다. 에라 모르겠다. 한번 도전해보자. 이따 완판하자. 이제 마지막 승부다. 긴장이 좀 되고 이런 감정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일단 이겨야 되니까 잘 해봐야겠다. 진짜 완판 해봐야겠다. 다 팔자. 무조건 다 팔자. 재미고 뭐고 그냥 팔자. 다 팔자. 탈모자. 谷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리하, 서리하. 안녕하세요. 그 뭐야, 어제 잘 주무셨어요? 네네네네. 근데요, 어제 저희가 미용실 가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염색한 손님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아... 여기 계신 분들 보면 대부분이 다 블랙이에요, 머리 색깔이. 맞아, 맞아. 염색을 안 한 나라니까, 많이. 아, 이게 괜찮을까? 가만히 있어봐. 근데 여기 왜 염색한 사람이 없어? 죄다 까만색인 거야, 그래가지고. 염색약을 산다는 거에 사람들이 좀 거부감이 있지 않나 걱정이 됐는데. 오늘 목표가... 오늘 목표가... 130개예요. 130개예요. 가능하시겠어요? 130개. 일단 100개를 넘어선다고 하면 정말 잘 팔린 배수예요. 30개, 40개만 팔려도 정말 잘 팔았다 하는 그런 숫자이거든요. 더군다나 신상품이다. 정말 처음 보는 상품이다. 라고 했을 때 100개는 정말 아주... 이게 믿을 수 없는 숫자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걱정을 좀 많이 했죠. 이 형의 부재가 분명히 홈쇼핑 판매량이랑 연결이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망한 거죠. 출국하기도 전에. 저희는 그냥. 안녕. 어 뭐야. 이특 씨. 희망의 구세주가 한 명. 탁 등장. 우리 이특 씨가 딱 아침에. 참.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이 안 된 상태로 이특 형이 왔죠. 저한테 마지막 그 염색약 판매에 있어서 힘을 실어주려고. 그 여름에 패딩을 그렇게 막 파는데 인기응변에 능한 사람인데. 아 뭐 태국에서 염색약 못 팔겠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흑이 형에 등장한 거 아 이거는 프로 완판 시킬 수 있겠다. 형 그래도 그렇지 환자복을 입고 오면 어떡해. 형 아무리 아무리 아직도 아파도 그렇지. 어떻게 된 거야. 언제 왔어? 나 어저께 왔지. 나 살이 계속 빠진다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오자마자 이렇게 방송 태도로 이렇게 하지 마. 카메라 여기 있다고 역시 방송 중이 바로 카메라 앞으로 이렇게. 세트 가운데로 딱 들어오는데. 저 쇼수트분은 오자마자 이렇게 잡으시네. 우리한테 관심이 없다가. 인사해 인사해 형. 안녕하세요. 디찬츠 지선곡하. PD님이시고.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괜찮지 괜찮지. 야 나 완판에 딴 소식 들었어. 그렇지 만약에 오늘 완판이 안 된다라면 뭐 약간 오빠가 책임. 내 책임. 그럼 형이 메인으로 가야지. 쇼수트 바꿔도 돼요? 쇼수트 체인지하면 안 돼요? 괜찮으시겠어요? 왜 왜 뭐해 나 뭐야. 에이스였어요. 원래 에이스. 에이스이란 말이야. 아니 형 잘할 수 있어. 서 계실 수 있어요? 예 계셨습니다. 쇼수트. 서 계실 수 있어요? 예 계실 수 있어요. 아 제가 그 정도는 아니고 진짜. 아니 뭐. 할아버지 아니에요.